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나노젠 백신이 1월 12일 자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20일 자까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도스를 높여가면서 투여를 해봤습니다. 20명씩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 이번에 12일에 75마이크로그램까지 인젝션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게 1월 15일 16일에 25마이크로그램을 주입했던 사람들이 두번째 세컨드샷을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1월 20일자로 본다면은 요 기간이 지난해 상태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업데이트 된 것들이 기사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가 50%가 끝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월 20일자 기사로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밀리터리 메디컬 아카데미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두번째 세컨드샷을 맞았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1월 20일에 또 한 번의 인젝션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 보면은 요기 부스터샷이라고 적혀있는게 있는데요. 세컨드샷이 부스터샷입니다. 자 그래서 부스터 도스를 보면요. 요기에 초기에 도스를 맞고 나서 엑스트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가 부스터라고 합니다. 요기 보면은 백신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는게 부스터입니다. 추가접종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1월 20일에는 17명의 볼런티어가 인젝션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25마이크로그램을 맞았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1A라고 적혀있는데 1A가 있으면은 1B, 1C가 있겠죠. 우리가 25마이크로그램이 그룹 1A이구요. 50마이크로그램이 그룹 1B고 75마이크로그램이 그룹 1C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보면은 17명의 그룹 1A 그러니까 25마이크로그램을 맞았던 볼런티어들이 추가로 맞았다고 하는데 전체는 20명이잖아요. 20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 인젝션을 했는데 3명 어디갔냐. 이 3명은 6일 전에 세컨드샷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나노제 백신 개발하는 거를 보면은 처음에 정찰병 보내듯이 3명씩 먼저 맞춰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세컨드샷도 6일 전에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전에 3명을 먼저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굿헬스 그러니까 건강한지 그리고 다른 특이적인 이상 증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17명을 나다다다닥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찰병 3명이 세컨드샷을 맞고 괜찮았다. 오케이. 세프티가 확인이 됐고 17명 그 다음에 인젝션을 한 겁니다. 그게 1월 20일에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1월 12일 기사에서 봤듯이 25마이크로그램 도스를 1월 15일에서 16일에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날짜를 계산해보면은 대략 6일 정도 전입니다. 1월 20일에서 6일 정도 전이니까 1월 15일에서 16일에 먼저 정찰병들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일에 본격적으로 그룹 1A에서 17명이 세컨드샷을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맞아보니까 생각보다 부작용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나머지 1B 그룹도 좀 맞춰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정찰병 3명 나오죠. 20명 중에 정찰병 또 3명이 50마이크로그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75마이크로그램까지 났는데 우리가 저번 1월 12일에 봤던 게 75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그때도 좀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100을 낳아보자. 그래가지고 50마이크로그램을 2번 낳습니다. 2번 낳았다는 것은 50이 2번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이 그룹 1B는 50마이크로그램씩 2번 인젝션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예정된 것보다 3일 먼저 맞은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예상했듯이 50마이크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이었으니까 한 달 뒤면은 1월 25일쯤에 세컨드샷을 맞을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1월 20일이니까 대략 1월 25일 날짜를 얼추 계산해보면은 대략 1월 24일, 25일 이때쯤에 맞을 게 예상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1월 20일에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그냥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보다 일정이 앞당겨진 거니까 백신 개발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룹을 1A, 1B, 1C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도스에 따라서 나눈 건데 25, 50, 75였고 처음에 접종을 받은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접종이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2번입니다. 1월 20일인데 나노젠의 이 임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찰병 3명씩 일단 먼저 맞춰봅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전에 3명을 일단 먼저 맞춰봤습니다. 이 그룹 1A에 있던 3명을 먼저 맞춰봤는데 괜찮으니까 17명 맞추면서 그룹 1B도 예전보다 빨리 정찰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1월 20일까지 어떻게 진행됐느냐 1A, 1B, 1C까지는 전부 다 인젝션을 한 번씩 받고 1A는 이번에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예전보다 빠르게 1B에서 정찰병 3명이 맞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며칠 뒤면은 그룹 1B도 나머지 17명 전부 다 인젝션을 받겠죠. 그 다음에 그룹 1C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1월 12일에 받던 것에서 50% 정도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50%보다 더 많이 끝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이프티를 테스트하기에는 이벨루에이트하기에는 이제 절반 이상 끝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번에는 여성이 있었는데 남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남자가 왼쪽 팔에 또 주사 이거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남성분은 정찰병 3명 중에 1명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비문증이 생긴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2020년 6월 3일에도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이 비문증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날파리가 막 날라다니는 건데 이 비문증은 보면은 이제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레 완화된다. 그래서 비문증이 생겼다가 없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니까 절반 이상은 한 번씩은 비문증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문증의 영어가 vitreous인데요. 이 vitreous가 뭐냐면요. 유리체입니다. 이 유리체에 생기는 게 바로 비문증인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여기 눈이 있습니다. 안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리체가 이 안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비문증입니다. 근데 이제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비문증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비문증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막박미 포도막염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저번에 봤듯이 시력 저하 그리고 심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다라면 우리가 단순 노화라고 안심할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발병 즉시 막막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단순히 비문증이다. 그렇다면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학협회 안과학회지에 따르면 비문증은 검진을 해가지고 비문증의 원인이 단순한 노화에 의한 증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포도막염 막막박미 이런 것들일 경우에 우리가 시력 저하 그리고 시력 상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화에 의한 비문증이면 괜찮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문증을 다룬 이유가 최근에는 이게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비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나눠진 백신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효과들 과연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클리니카 트레일도 우리 못 봤잖아요.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